안녕하세요 저는 백예씨라고 하고요 2017년 9월 11일부터 자존감 스피치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하기와 발표의 두려움을 가진 분들 1000분 가까이 만났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해요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방법부터 매력적인 말하기의 요소들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말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보시면 특히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할 줄 알고 마음이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접해도 좋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꽤 괜찮은 양분이 될 수 있으니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